육정 페이징 이거 박스로 있어요? 오늘은 문방구에서 구매한 레이징 서프 한 박스 까보겠습니다. 큰거 기대해 봅니다 파라솔 아가씨 요거 SAR로 뽑아야 됩니다 타만타 모으렴 이상한 사탕 글라이온 딥상어동 쌍금킬 꼬시레 코리갑 모토마 타만타 한바이트 고우스트 꿈투렁 폭슬라이 홀로 가야되 고우스트 초라기 총어 앱솔 기술 머신 에너지 터보 고우스트 단칼빙 전툴라 메디컬 에너지 모으렴 AR 떴습니다. 떴습니다. 큰거 뜬것 같은데요 파라솔 아가씨 꼬이민고 절벽에 타부자고 EX SAR 떴습니다. 대박 SAR 뽑았습니다. 타부자고 EX 입니다. 요거 메인 포켓몬 중에 하나입니다. 대박 카드 뽑았네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모으렴 옆에 타부자고가 있네요. 모으렴 옆에 타부자고가 있네요. 고우스 전툴라 라프라스 망초 눈여아 EX SAR 초라기 단칼빙 고우스터 랜턴 카푸 꼭꼭꼭 EX 초라기 단칼빙 고우스터 랜턴 카푸 꼭꼭꼭 EX 고뉴랜 글라이거 마이누 어썰러셔 자시안 홀로카드 블러쉬 훔쳐우 청목 베테노 포켓몬 교체 모령 청목 총어 칠리 이벨탈 홀로카드 탄바이트 지라치 눈꼬마 망초 곤줄거니 타바타 고우스터 지라치 랜턴 제크로몬 홀로카드 고뉴랭 전툴라 청읍 클라이온 모토마 꿈초 대포문호 딥상호동 이상한사탕 너트령 AR입니다. 청목 대포문호 꼬이민골 팬텀 너트령 초라기 파라솔 아가씨 럭셔리 망토 펄기야 홀로카드 라프라스 모으령 앱솔 절벽에 눈꼬마 철시드 코코리 꿈트렁 킬가르드 홀로카드 단칼빙 메디컬 에너지 어스러셔 단칼빙 팥쪽 모으령 랜턴 갑주무사 홀로카드 눈꼬마 마이노 꼬이민골 모토마 한카리아스 EX 테라스탈 철시드 코코리 글라이온 타부자고 EX 또 떴네요 지라치 이상한사탕 후파 EX 테라스탈 봤죠? 코리가 모토마 또 떴습니다 AR 떴네요 기술 머신 암습 마이노 AR입니다 망초 파라솔 아가씨 그란돈 홀로카드 기술 머신 에너지 터보 요렇게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끝 에너지 터보